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세일정보 모아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의 영상은 뉴욕걸즈 배송대행지에서 협찬해주고 있습니다. 90% 이상 당일 출고되는 시스템 갖추고 있는 그런 배송대행지로 창고에 제품 쓸데없이 머무르지 않고 제품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배송대행지이고 처음 가입하실 때 추천인 부분에 직구정보통 한글로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여러 할인쿠폰도 받아서 더욱 저렴하게 이용도 가능합니다. 꼭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세일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미스터포터 삼성카드 할인코드 아직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들 계셨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적용 아직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아크네 스튜디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메신저백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편집샵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사이트인데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리치 제품들 초특가에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니시라인 신발 전문 사이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25% 할인코드 나왔습니다. 초특가 여러가지 나이키 제품이라던지 아이다스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찾으시는 런스타하이크 판매되는 사이트들 모아봤고 뉴발란스 327 판매되는 사이트도 모아봤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컬티즘 사이트 금액별로 20% 할인되고 있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정상가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현재는 세일되는 제품들도 적용되면서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찾아서 안내를 해드릴거고 코글스 사이트 20% 할인코드 있습니다. 아미 신상 제품이라던지 우영미 백로고 티셔츠 등등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미국 디어리 공식 홈페이지 최대 60%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15% 할인코드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폴스미스 세일 오늘 종료됩니다. 50%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베이 사이트 25주년을 맞아서 25% 할인코드 나왔습니다. 에어팟 프로 제품 리퍼 제품이긴 하지만 200불 안쪽으로 떨어지고 다양한 애플 제품들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가전 제품들 이베이에서 초특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명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빠른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아래쪽 설명부분 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직구정보 사이즈, 팁, 직구 후기 등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놀러오시면 다양한 세일 정보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하시면 빠른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미스터포터 사이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정상가 제품들 15% 할인코드 있고 15% 할인코드가 삼성카드를 위한 할인코드인데 삼성카드로 결제하지 않아도 15%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신상제품 위주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모든 금액 관부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고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 찾으시는 아크네 스튜디오 메탈로그 메신저 백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미국 설정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설정으로 들어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5% 할인코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설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 이 제품 같은 경우 한국으로 변경하시게 되는 경우 제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국 설정으로 하시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150불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전부 다 한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로 표시가 되고 있고 옆쪽에 이렇게 한화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금액에서 전부 다 15%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한국 직접 배송 무료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32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15% 세일 받으시면 27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블랙 색상 2XL까지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비 색상이라든지 그레이 색상 다양한 색상들 전부 다 사이즈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스터 포터 정상가 제품들은 전부 다 신상 제품이니까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15% 아닌 코드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들 계셨는데 반드시 한국 설정하시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 받으셔야지 15% 세일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장바구니 보여드리고 있는데 메종마르제엘라 제품이라든지 아미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제품들 전부 다 15% 이렇게 적용받아서 세일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클루딩 텍스 인클루딩 듀티 이렇게 해가지고 관부가스 전부 다 포함된 금액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정상가 제품들 전부 다 15% 세일 받아서 아직도 구입 가능합니다. 할인코드 넣는 부분은 뒤쪽 부분 이동하셔가지고 주소 넣으시고 여기 전부 다 넣으신 다음에 페이먼트 디테일 부분 아래쪽에 애드 프로모 코드 부분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아래쪽 할인코드 넣고 구입하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다시 들어가서 장바구니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15% 세일 적용되는 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브랜드도 물론 있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라든지 몇몇 브랜드는 제외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제품뿐만 아니라 스톤아일랜드 제품들 신상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정상가 제품들 전부 다 15%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맨투맨 뿐만 아니라 후디 종류들 여러가지 자켓 종류들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미 제품들도 다양한 신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부 다 15%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아미 팔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가격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디건이라든지 반바지 셔츠 종류들 그리고 신발 반팔 티셔츠 맨투맨 등등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전부 다 15%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피오오브갓 에센셜 에센스 사이트에서 더 이상 푸퍼 자켓 구입할 수 없는데 보여드린 이 사이트에 푸퍼 자켓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몇몇가지 바지 종류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금액 같은 경우가 에센스보다 조금 비쌀 수 있지만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배송비도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15% 세일 받으시면 괜찮은 가격입니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메종키친의 제품들도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한 토트백도 현재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고 메종키친의 폭스 헤드 티셔츠라던지 반바지 더블 폭스 맨투맨디언제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부 다 15% 세일 받아서 구입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종마르셔라 제품들도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고 전부 다 15% 세일 받아서 구입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포터 직구하는 방법 조금 예전이기는 하지만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룬고 리비노 패션이라는 이탈리아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65%까지 세일되고 있어서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구입하신 금에 미화로 환전하셨을 때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굉장히 막바지 세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울리치 제품들 초특가에 맞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울리치 파카 원래 가격 다들 잘 아시다시피 80만원이 넘는 그런 제품입니다. 원래 가격 8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65%나 세일되서 28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스몰 라지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도 지금 보여드린 색상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경하시면 초록색도 남아있으니까 같이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리치 파카를 28만원에 초특가에 맞나 볼 수 있고 보여드린 제품뿐만 아니라 악틱 파카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악틱 파카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29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말도 안되는 초특가에 판매되고 있는데 아쉽게 2X라지만 남아있습니다. 블루 색상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 검정 색상 같은 경우는 품절이 됐네요. 아쉽게도 품절이 됐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울리치 제품들 다른 제품들도 초특가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제품들 이곳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제품들 20만원 또는 30만원대 구입할 수 있어서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전부 다 품절되어 있는 제품들이고 위쪽 부분 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마모뜨 델타X 자켓도 굉장히 저렴하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22만원 정도의 요런 코트 구입할 수 있으니까 요런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버 자켓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저도 어떤 제품인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일반적인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가격이 47만원짜리 제품인데 16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바버 자켓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랄프로렌폴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같은 경우 12만원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랄프로렌폴로 셔츠 같은 경우도 4만 5천원으로 가격 좋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 제품들 세일 전체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모든 제품들이 65%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초특가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겐조라던지 아디다스 제품들도 보이고 다양한 제품들 65%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전부 다 65%까지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한국 직접 배송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피니시라인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25% 할인코드 나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세일 같은 경우는 엔드 오브 시즌 세일이고 얼리 액세스 코드이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니시라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위치한 신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해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새 붙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런닝화 7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25% 세일되면 대략 52불까지 가격 떨어지고 1200원 곱하면 6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키 에어맥스 200이라던지 나이키 에어맥스 270 720 등등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테일윈드 그리고 아드다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찾아볼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가 11페이지나 될 정도로 다양한 인기 있는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들은 뉴발란스 327 제품 그리고 컨버스 런스타이크 판매되는 곳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소스부터 보여드릴 건데 한국 설정으로 하시고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배송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사이트이고 현재 아소스 사이트에 다른 곳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은 민트 색상 계열의 327 제품이라던지 오렌지 색상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제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 호주 하이프디시라는 신발 전문 사이트에서 여러가지 제품들 현재 이곳에서는 사이즈도 전부 다 있습니다. 인기 있는 색상 검인 색상 이렇게 클릭해서 보여드리면 사이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성 제품 250mm부터 300mm이 넘는 사이즈들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호주 사이트이기 때문에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구입하신 금액 미화로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쎄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이 호주 달러이기 때문에 대략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구입한 이 캐슬락 제품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사이트에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이전에 직구한 후기도 위쪽 카드 클릭하시면 찾아볼 수 있으니까 뉴발란스 327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소스 사이트로 돌아와서 아소스 사이트에 컨버스 런스타이크 로우탑 스니커죠. 현재 카키 색상 같은 경우는 세일 판매도 되고 있고 검정 색상도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영국 컨버스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블랙 색상 아직도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6K 6.5 그러니까 255mm 정도까지 남아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흰 색상 같은 경우는 300이 넘는 사이즈까지 다양한 사이즈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K 사이즈이기 때문에 6.5가 255m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모크 색상 같은 경우도 현재 사이즈 다양한 사이즈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모크 블랙 색상이라던지 새롭게 들어온 화이트 화이트 색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영국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한 켤레 구입하시는 경우 반부가 새 붙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영국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컬티즘 사이트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티즘 사이트 어저께까지는 정상가에만 제품들 적용됐었는데 현재는 세일되는 제품들에도 할인코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15만원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10% 25만원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15% 35만원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가 다르니까 아래쪽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세일되는 제품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국 설정하시고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셔야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금액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유럽 세금이 붙으면서 훨씬 더 비싼 금액으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몇몇까지 뽑아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CP 컴퍼니 맨투맨 15만원 16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최대 20%까지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12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바버 비데일 자켓 같은 경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25만원까지 세일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20% 세일받을 수 있고 기존 제품과는 조금 다른 제품입니다. 워터프루프 그러니까 방수되는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페스의 파카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50%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스티븐슨 오버럭 항공점퍼 같은 경우도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가격 80만원짜리 제품인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40만원까지 세일되고 있고 추가 20%까지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30만원 초반대 이런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버켄스탁 샌다리인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75,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265mm만 남아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일되는 페이지 전체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반팔 티셔츠라던지 여러가지 이쁜 제품들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 메종키츠네라던지 CP컴퍼니 등등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세일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많이 빠져서 현재는 400여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꼼꼼하게 둘러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정상가에도 할인코드 전부다 계속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새 제품들 신상 제품들 위주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다 보면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제품들 앞에 새 뿌띠 뉴 스탠다드 청바지 같은 경우 말도 안되는 초특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15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이렇게 17만원 이게 유럽 세금이 붙어서 그런 겁니다. 이거 로그인해서 보시면 다시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15만원으로 떨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로그인하시고 구입하셔야지 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뿌띠 뉴 스탠다드 청바지 같은 경우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게 남아있고 보여드린 금액에서 20% 세일되면 초특가에 구입 가능합니다. 12만원대 구입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새 청바지 같은 경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청바지인데 유행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입으면 에이징 되면서 물 빠져서 굉장히 이뻐지는 그런 제품이니까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항상 인기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세일되는 거 저도 처음 봅니다. 12만원대 구입할 수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앞에 새 청바지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제품 뿐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가격 굉장히 좋네요. 14만원 정도의 뿌띠 뉴스탠다드 인디고 찾아볼 수 있고 생지진입니다. 굉장히 이쁜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추가적인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테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찾아볼 수 있는데 부테로 스니커즈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부테로 카레라 같은 경우도 35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20% 세일 적용받을 수 있고 CP컴퍼니 제품들도 정상가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새로운 제품들 들어와 있고 전부 다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라이탁 제품도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메신저 백들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프라이탁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입점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신상제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종키친의 제품들도 다양한 신상제품들 들어와 있고 맨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세일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세일되는 제품들도 추가적인 세일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종류 현재 1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세일받아서 구입하시면 8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고 컬티즘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전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티즘 참고하시면 주소 입력 방법이라던지 관부가세 등등 다세한 정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코글스 사이트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 할인코드 나와있는데 정상가 제품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에 적용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사이트입니다. 미화로 환전화했을 때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지 않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 150불이 넘더라도 관부가세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도 현재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설정 맨 위쪽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쉐핑툴을 한국으로 하시고 리저는 유나이티드 킹덤 그리고 커런시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환율 크로네로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환율보다 크로네가 저렴하니까 참고하시고 크로네로 변경만 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남성제품 세일 전체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미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미 인타르시아라던지 맨투맨 후디 티셔츠 등 판매되는거 찾아볼 수 있고 우영미 백로고 티셔츠도 다양한 제품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금액 880 크로네 요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20% 세일되기 때문에 요렇게 하시면 704 크로네 정도 됩니다.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704 크로네 요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95,000원 정도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이라던지 메종마르젤라 독일군 스니커즈 그리고 골든구스 제품 지금 보여드린 요 제품 인기있는 색상이죠 요런 제품들도 찾아볼 수 있고 겐조 타이거 맨투맨 메종마르젤라 카드홀더도 저렴하게 찾아볼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기있는 상품들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20% 세일받아서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장바구니 요렇게 담았는데 아미 제품이랑 우영미 백로고 티셔츠 담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세일 요렇게 적용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핸드백이라던지 여러가지 티셔츠 골든구스 제품이라던지 겐조 제품 등등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은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같이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글스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드린 영상 있습니다. 보고 참고하시면 더욱더 쉽게 구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디어리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요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30% 오프 요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장바구니에 담는 경우 자동으로 30% 세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맨 아래쪽 사이트 맨 아래쪽 부분 내리셔가지고 이메일 사인업 부분에 본인 이메일 주소 적으시고 뉴스레터 구독하시게 되는 경우 15% 할인코드가 이메일로 날라오는데 고 할인코드도 적용 가능해서 띄어리 미국 공식 홈페이지 최대 6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되고 그리고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그 금액에서 또 추가 15% 세일됩니다. 현재 남성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전보다 세일되는 제품들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띄어리 제품들을 초특가에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현재 뉴욕걸즈 배송대행지 이용해서 구입하시는 경우 배송대행지 비용 20%도 할인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아래쪽에서 자세한 링크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도 붙지 않고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일부 제품들 이렇게 30% 추가 세일된다고 적혀져 있는 걸 찾아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15% 세일받아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띄어리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폴스미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할인코드 곧 종료됩니다. 8월 말까지 세일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일이 조금 연장된 것 같습니다. 언제 종료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세일 엔드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로 봐서는 세일 곧 종료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스미스 공식 홈페이지 관부가스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남성 제품들 액세서리 종류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여권지갑 굉장히 저렴합니다. 98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20% 세일 받으시면 80불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대략 1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한데 이런 제품들 원래 구입하시려면 24만원 25만원 돈 되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커플 잉크스 구입해보시면 좋습니다. 원래 가격 150불짜리 제품으로 대략 20만원 정도 되는 제품인데 50% 세일되고 있고 추가 20% 세일 받으시면 7만 5천원 정도만 구입 가능하고 관부가 세라든지 배송비 이런 것 전혀 없기 때문에 7만 5천원이 최정 금액입니다. 여러가지 넥타이 종류라든지 가방 종류들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커플 잉크스도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갑 종류들 10만원이 안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다양한 악세사리 종류들 아직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50%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일 꼭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 세일 전체 페이지도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류 종류들 구경해볼 수 있으니까 세일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인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 이베이 현재 25주년을 맞아서 할인코드 나와 있습니다.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추가적인 25% 세일받아서 저렴하게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제품들 소개시켜드릴 건데 일단 첫번째로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애플 에어팟 프로 제품이고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셀러 VIP 아울렛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셀러 리퍼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셀러 리퍼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예 소개를 해드리지 않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 셀러 같은 경우는 리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셀러이기 때문에 거의 새 제품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전에 구입하신 리뷰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245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61불 정도 할인되면서 대략 180불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요렇게 내려서 보시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그레이드 A 제품입니다. 그레이드 A 제품 같은 경우는 라이크 뉴 베리 굿 컨디션 요렇게 되어 있어서 거의 신제품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관부가세 안쪽으로 떨어져 있는 요런 에어팟 제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애플 TV 4세대 제품 같은 경우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100불 정도에 현재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셀러 셀러 리퍼 제품이니까 참고하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애플 제품들 25% 세일 전부 다 적용 가능한 제품들 아래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보여드린 애플 TV를 비롯해서 애플워치라던지 아이패드 아이폰도 찾아볼 수 있고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애플 제품들 25% 세일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디다스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적인 30% 세일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은 할인코드 따로 필요 없습니다. 장바구니 사오면 자동으로 세일 30% 세일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도 설명을 해드린 그런 제품들인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종류들 2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30% 세일 받으시면 후디 17,000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티셔츠도 2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찾아볼 수 있고 만원짜리 티셔츠도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아디다스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챔피언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25% 세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바지라던지 후디 맨투맨 등등 다양한 제품들 찾아볼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25% 세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5% 세일 적용되는 전체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25% 세일 받을 수 있고 최대 100불까지 세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슨 청석이라던지 샘소나이트 애플 레노버 비츠 삼성 HD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의류 종류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셀러들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25%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9월 7일까지만 세일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제품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으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이베이 초특가 세일이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띨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